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어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미국 시장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실업률이 아주 전후에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실업률이 3.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나오고 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인 섭상에서 노동부의 이런 아주 고용시장의 화랑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의사를 밝힌 내용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 호돌을 보일 경우에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하고 완전히 좀 다른 금리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명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름 정시가 바로 이 발언 이후에 상당히 뭐죠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7일 와신돈 DC에서 열린 경제 클립 세미나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가 하락 과정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에 필요하고 순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그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상황은 그동안 많이 달라졌고 이번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훨씬 최신 버전인 거죠.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에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파월 의장 발언은 이례적으로 강하고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강력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계속 뜨고 오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꺾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정권시장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금리 인상의 폭이나 그다음에 기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또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고금리 상황과 그다음에 이런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속도나 폭이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제가 자주 금리 인상 문제를 거론을 드리고 그게 집값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미분양 문제라고 연결되어 있고 금리 부담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게 대충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벨트를 꽉 잡아매고 오래 갈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발언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묻자 이 과정이 내년까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5월 정도에 한 번 더 인상하고 그 다음에는 묻거나 내려가는 방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안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고 한 번 시장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